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요일 오전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이는 걸 보면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행복이 뭘까요? 평범한 것이 행복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 평범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철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깨서 일어나서 전기불을 켜고 그리고 아침에 물 한 잔을 먹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너무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지극히 평범한 일이 곧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전기와 물 전부 다 끊었다고 하잖아요 이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의 전기와 물 이런 걸 공급받아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걸 한꺼번에 다 끊었단 말이죠 지금 가자지구는 정말 이 지구상의 최악의 감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감옥이 아니라 최악의 지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참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지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고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은 좀 이렇게 관심도가 적어졌어요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모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내를 했다 그런 얘기를 내가 했었잖아요 그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오늘날 가자지구입니다 성경 속에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오늘날 가자지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복잡한 게 하마스라는 게 뭐냐 그 뉴스에 들어보면 하마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내에 존재하는 일개의 정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가도 아닌 팔레스타인도 국가라고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엔 이런 데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정파 조직이다 그거죠 하마스라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팔레스타인 내에 한 정파에 불과하다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 하마스를 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비유한다고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본다든가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비유를 하려면 그것뿐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것이 어떤 국가 조직도 아니고 일개 정파에 불과한 조직이 무력으로 행사한다고 하죠 무장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군대를 양성하고 무장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국가도 아니고 일개 정당인데 일개 정당이 국가가 아닌 일개 정당이 무장을 하고 무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조선이나 발해 시대에는 우리 땅이 한반도를 넘어서 저 지금의 중국 만주까지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고조선이나 발해 그런데 그 당시에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중국 만주 땅까지 다 우리의 영토였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중국 만주까지 우리의 영토라고 역사상 우리의 영토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야 너네들 말이야 그게 역사상 원래 우리의 영토였어 그러니까 내놓아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끝없는 갈등 원래 그 팔레스타인 정부 국가라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에 관계된 인사들은 정부 인사들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호의적이라 그래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내에 존재하는 하마스라는 조직 이 조직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끝없이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그게 왜 안 좋게 보냐면 원래 지금 가자지구의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단 말이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가전 핍박과 소름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뭉쳐 가지고 지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다가 이제 국가를 건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렇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여기서 범연히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내쫓고 니들이 여기다 국가를 건설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주지방 지금의 중국 만주가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땅이 역사상으로 볼 때는 그렇던 얘기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원래 그것이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중국을 쳐들어가서 야 너네 말이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너네는 쫓아내야 돼 그러고서 지금 중국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쫓아내 버리고 거기까지 다 국가를 건설한다 이러면 원래 그 만주에서 살고 있던 중국인들을 한국을 좋지 않게 볼 겁니다 아니 저게 침략자야 저게 우리를 내쫓았어 이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아무리 역사적으로는 그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땅이었다 하더라도 원래 그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거기에 또 팔레스타인 땅이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그 가자지구까지 다 이스라엘 지역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현실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만주지방을 지금 중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만주지방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쳐들어가서 야 역사적으로 원래 이게 우리의 땅이었어 너네 내놔 이렇게 하면 중국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현실을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다 대고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발발한 건데 하마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좋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저기 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을 내쫓고 가자지구를 내쫓고 지들이 국가를 건설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이 중동 지역의 정세가 참 복잡 미묘합니다 중동이 뭐 세계화약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동 정세가 그렇게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생겨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게 이 중동 지방은 국가 외에도 국가 외에도 아껴든 내가 얘기를 했지만 뭐 레바논에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은 하마스가 있고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헤즈볼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헤즈볼라도 일개 정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하나의 정파에 불과하다는 건데 하나의 정파에 불과한 그런 조직이 무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어쨌든 간에 국가도 아닌 일개 정파에 불과한 조직이 전부 다 무장을 하는 겁니다 무장을 해가지고 퇴위를 하고 군반적 공격을 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의 정세가 참 난맥상으로 얽혀지고 있는데 얘기는 뭐 그쯤에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본격적인 얘기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전번에는 바로 누구를 했나 오세창님을 했었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오세창님을 끝내고서는 길제 고려와 조선시대의 시인이었던 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보고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중에 안창호라는 함정이 있고 또 장보고라고 이름을 붙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보고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장보고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안창호함이라는 것은 바로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에 장보고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니까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보고라고 하면 흔히 해상왕이라고 부르죠 해상왕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바다가 참 무섭습니다 나는 그 제주도 내가 뭐 방랑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각 지역을 거의 다 돌아다녀봤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바다가 무섭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제주도 갔을 때는 근데 바다가 무섭다는 걸 내가 언제 생각을 했냐면 울릉도 울릉도를 갔을 때 내가 바다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울릉도 앞바다는요 이 동해바다가 특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동해바다는 아주 물이 투명합니다 이 얕은 바다는 말이죠 수심이 얕은 바다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물고기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물이 울릉도에 있는 동해바다 물이 그 정도로 아주 청정합니다 근데 서해바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해바다는 물이 탁하잖아요 그러게 물이 청정한데 울릉도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울릉도 해변가에 돌 그 돌들에 이렇게 있는 바닷물 아 무섭습니다 들여다보면 그 시퍼런 게 바다가 무섭다는 걸 내가 울릉도에 가서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내가 바다가 무섭다는 걸 안 느꼈는데 울릉도에 가서 내가 바다가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바다가 무섭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배를 타고 왔었는데 강릉에서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운행을 하는 건 배를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울릉도와 서울 김포공항인가 하여튼 거기서 울릉도까지 직통하는 비행기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울릉도까지 가는 비행기가 운행을 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를 또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 게 내가 이제 60대 후반인데 머지않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한 70대가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칠순 잔치할 겸 그래서 그때 울릉도를 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칠순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가 무섭다는 걸 왜 얘기를 꺼내는 거 하니 오늘날 현대인은 엄청난 출력을 가진 엔진이 엄청난 힘을 가진 엔진이 아주 빠르게 배를 미는 거죠 쾌속선이죠 쾌속선 그렇게 빠른 속도의 아주 배가 바닷물을 가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이 바다에 대한 공포가 좀 덜하죠 그런데 이 장보고가 살았을 때는 말이죠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공포가 대단했습니다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이 장보고가 살았을 때는 배가 어땠을까요 그냥 돛단배예요 배에다가 큰 닷을 달고 그 닷이 이제 바람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돛단배가 여러분들 파도가 높게 쳐보셔 그냥 배를 그냥 홀랑 뒤집어 없는 거예요 바다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바다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데 서양에서도 이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옛날은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은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고 있고 한두 살 머린 먹은 어린이들 말고 알고 있죠 그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지구가 둥글어도 지구가 끌어댕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끌어댕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도 이 달처럼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별인데 지구도 하나의 별의 존재인데 그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도 이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중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떠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왜 바닷물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 지구는 끌어댕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구가 끌어댕기는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로켓을 달이나 이런 데서 향해서 로켓을 쏘잖아요 그게 이 로켓 사람이 탄 이 캡슐이 이 로켓 제일 끝머리 쪼그맣게 캡슐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이 얼마나 큽니까 이 로켓을 꼿꼿이 세웠잖아요 이 발사 직전에 꼿꼿이 이렇게 세웠는데 그 로켓 높이가 10층 아파트만 하다는 겁니다 그 로켓의 크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탄 쪼그맣한 캡슐은 로켓 제일 첫 시작 부분에 있는 거고 그게 10층 높이의 그 거대한 통이 그게 다 연료통입니다 연료 연료를 집어넣은 통이에요 그렇게 10층 높이의 거대한 로켓이 바로 그게 다 거의 다 연료통이다 그거죠 그렇게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끌어댕기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야 지구를 박차고 날아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인력이 작용하는 데까지 지구의 인력이 작용하는 데까지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는 겁니다 일단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면 지구가 끌어댕기는 힘을 벗어나면 그렇게 연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구가 끌어댕기는 힘을 박차고 올라가려면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힘을 내야 되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연료가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1단 1단 연료통을 또 떼어내버리고 1단 연료통을 다 소비해버리면 그 1단을 떨겨내버리고 그다음에 2단 연료통이 또 다 소비가 되면 그걸 또 떨겨내버리고 그다음에 3단 연료통이 다 소모가 되면 그걸 또 떨겨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게 캡슐 그것만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 서양 사람도 바다를 무서워했다고 했잖아요 옛날 장보고 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고 지구가 끌어댕기는 힘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옛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평평한데 이 배를 타고 강자의 바다로 멀리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낭떠러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낭떠러지기로 바닷물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도 장보고 시대처럼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자면 지금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엔진을 달고 배가 나가니까 별로가 없는데 옛날에는 돛담배거든요 그거 파도 한 번 치고 훌렁 뒤져봐 버리는데 바다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렇게 바다를 두려워하던 그런 시대에 장보고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행한 그런 도전정신이 강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올해 작년과 올해 내가 진도, 완도를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장보고 기념관이 완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도는 갔다 왔지만 장보고 기념관을 들려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시간을 내가지고 완도를 또 가가지고 이 장보고 기념관을 한 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보고에 관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녹화한 게 22분을 경과했습니다 장보고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얘기로 이제 서론이 너무 길어졌죠 옛사람이 말하길 의로움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난 비록 평범하고 미천하지만 당신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신문왕이 부탁을 받은 장보고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후 그는 조정에 강한 영역력을 휘두른다 해양상업체국의 무역군주 에드윈 라이샤워 하버드엔진 연구소장 이런 얘기입니다 신라 제35대 상대동 때의 장보고입니다 신라시대의 장보고 신라시대의 바다 무역을 했던 해상 무역을 했던 장보고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장보고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내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지만 장보고가 살았을 때에는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초성화 기술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장보고가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는 하나의 상상도죠 여기 보십시오 1979년 일랑 이종상 화백이 그린 표준 영정이다 상상화죠 여기도 나왔잖아요 상상화라고 실제 장보고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뭐 그러니까 하여튼 출생은 780년대 후반 추정 출생은 정확히 언제 출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서기 780년경에 출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신라에서 출생했다 사망은 841년 11월 또는 846년 사망도 정확한 시기는 모르네요 신라 청해진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해진 청해진이 지금 완도죠 완도 청해진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었냐면 지금으로 말을 하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장좌리 734번지가 청해진이라는 거죠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통일신라의 군인이자 호족 어린 시절 당나라로 넘어가 그곳에서 벼슬을 했다가 고향인 신라로 돌아와 군인이 되었으며 훗날 정해진 대사가 되어 당시 한중일사의 바다를 장악하며 엄청난 부하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이다 한국사에 기록된 최초의 호족이다 호족 호족이라는 것은 통일신라 말에서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건국 때까지 역사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을 하면 이게 호족이라는 게 지방유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재력도 갖췄고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빨이 세다 이런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말빨이 세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따른다 이럴 정도로 말의 영향력이 대단하고 재산도 먹고 살만큼 갖췄고 이런 걸 갖다 유지라고 하잖아요 그 유지라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한중일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바다를 돌아다니며 엄청난 부하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보고 활동하던 당시 그의 힘과 유세는 실로 막강하였다 출진도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미천했고 지방호족에 불과했지만 중국 일본 통일신라 중앙의 왕실에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칠 정도였으며 시대의 영웅이라 부를 만한 행보를 보였다 해상왕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당시 신라인들이 아니라 현대 한국인들이 붙인 이름이지만 한때 동아시아 해상에서 장보고가 지녔던 영향력을 생각하면 과장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상왕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신라 사람들이 이렇게 장보고를 보고 해상왕이라고 별명을 붙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현대인들이 장보고를 해상왕이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상왕이라고 붙인 별명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별명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장보고가 바다를 주름잡았던 그거를 생각한다면 해상왕이라는 별명이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활동하며 크게 이름을 떨쳤고 동시에 국제적인 인물이기도 해서 현대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좋아하고 밀어주는 위인이다 해군에서는 주로 대사라 칭한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해군에 장보고함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의 이름을 배에다 붙인 겁니다 여담으로 왕이나 왕족도는 연계소문처럼 독재자급 권신을 제외한 역대 전근대 한국 왕조의 인물들 중 김유신과 더불어 유의하게 한중일 정사 역사서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장보고는 한국과 중국 일본 역사에 모두 장보고라는 인물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역사서에 그래서 신라에 보면 이 신라에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장보고 시대에는 주로 그대는 주로 서양에 대한 그런 걸 잘 몰랐고 주로 이제 한중일 그거다 그렇죠 동양삼국이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에까지 장보고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였으니까 장보고가 그때 당시 얼마나 글로벌한 인물이었는가 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세워진 것이긴 하지만 전라남도 완도에는 장보고 기념관이 있으며 중국 산동반도의 법화원에는 장보고 동상과 기념관이 지어져 있고 승려 엔린이 세운 일본 교토 엘리아 구지에는 청해진 대사 장보고 비석이 자리하고 있다 한중일 삼국 모두 기념하는 한국인은 한국 역사 이래 장보고가 거의 유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라남도 완도에 가면 장보고 기념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보고 기념관을 언젠가는 내가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만 언젠가는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 이 산동반도라는 곳에 법화원이라는 곳에 가면 산동반도의 법화원이라는 곳에 가면 장보고 동상과 기념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승려 엔린이 세운 일본 교토 엔리아 구지에는 장보고 비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모두 기념하는 인물은 장보고가 유일한 인물이라고 하죠 일본과 중국 한국 세 나라가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은 장보고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보고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첫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렸다고 하죠 그러게 모든 사람들은 바다를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걸 두려워했던 그 시대에 장보고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무역을 행했다 이거죠 일본 중국 한국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벌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유년기와 당장교 시절 본명은 이두로 공복 또는 궁파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국 고유어식으로 읽으면 활보가 된다 여기서 보는 몇몇 명사 뒤에부터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 현대의 오해도 남아 있어서 꾀보, 먹보, 잠보 등의 어휘가 있다 예시다 기록에서 기구리 장대하였으며 활과 창을 잘 두르는 무인 기질을 나타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장보고가 활을 잘 다루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두 이두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잖아요 그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두라는 것도 한문인데 원래 한문이 뜻글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뜻을 인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걸 이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뜻글자가 아닌 소리글자 용도로 이용했던 게 바로 이두다 그 말이죠 이두에는 궁복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복과 궁복, 궁파 지금 현대 우리 한글로 해석을 한다면 활복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을 사용해서 복을 받는다고 할까 활을 사용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복은은 기골의 기록에 보면 기골이 장대하였으며 활과 창을 잘 다루는 무인 기질을 나타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장복과 활을 잘 다루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골이 장대하였다 기골이 장대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골이 장대하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현대 한국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키가 180 이상이 돼야 되고 체중이 80kg 이상이 돼야 기골이 장대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180 이상에 체중이 80kg 이상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체격이 당당했고 장대했다 삼국사기에서 출신을 알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가문은 오두품 이하로 한미했던 것으로 보이며 골품은 수도인 경주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므로 골품의 질서 안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출신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장복의 친구 정연이 50리를 단번에 헤엄칠 수 있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으로 보아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른 곳이 아닌 본인이 청해진을 설치한 완도 인근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데 완도라는 지역 자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고향인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는 개연성이 크며 당나라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던 정연이 죽어도 고향에서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청해진에 있던 장복우를 찾아왔던 기록 문성왕이 장복우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려 할 때 대신들이 장복우가 해도인 육지가 아닌 섬사람임을 지적했던 점을 미루어봤을 때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성왕은 신라시대의 왕입니다 신라의 857년에 사망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신라시대의 왕인 문성왕이 장복우의 딸을 뼈느리를 받아들이려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장복우와 사돈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신하들이 반대했다고 하죠 장복우는 뱃사람이다 그리고 섬사람이다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왕이 사돈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장복우의 고향이 완도가 아니다 완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사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 때 장복우의 고향이 지금의 전남 완도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복우의 고향이 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장복우의 고향이 딱히 완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는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장복우의 고향이 완도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찍 동료이자 의형제인 정의원과 함께 당나라로 건너가 그곳의 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당시 당나라에는 신라방이라는 일종의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져 있었고 당나라에는 변장이라 해서 이민족 출신을 무장으로 쓰기도 하는 등 이민족의 등용에 대해 꽤 개방적인 국가였다 당나라에서 친구 정의원과 함께 당나라 군대에 들어간 장복우는 말타고 창 쓰는 데에 탁월한 실력을 보였으며 곧 서주 무령군의 소장으로 출세하기까지 한다 무령군은 산동반도에 할거하며 당에 맞섰던 고려 유민 출신 절도사 이사두를 정벌하려고 만들어진 부대였는데 장복우는 무령군 소장 신분으로 평로치정 번진 진압에 참전했다고 전한다 장복우가 젊었을 때 당나라의 군에 입대했었다는 얘기고 당나라 군에 입대해가지고 소장으로까지 출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종의 일로 당군 시절을 그만두고 신라로 돌아왔는데 장복우가 귀국을 선택한 이후로 몇 가지 추측이 있다 장복우가 당에서 귀국의 흥덕왕을 만나 신라인이 당에서 해적들에게 잡혀 노비로 매매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장복우가 설치한 청해진의 이름을 감안하면 같은 신라인들이 노비로 팔려가는데 차마 혼자 호의호식할 수 없어서가 1차적인 이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당해가던 친구 정의원은 당에 남았는데 훗날 정의원이 당의 군축 조치로 실직해 끼니조차 잊기 어려울 정도로 몰락한 후에도 장복우에게 의지하기를 망설였다는 기록을 보면 장복우가 무관을 그만둔 일이 정의원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사정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장복우하고 정의원이라는 사람이 친한 친구였다고 하죠 그래서 장복우는 일찌감치 당나라 군대 생활을 그만뒀는데 정의원은 오랫동안 당나라 군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나라 군대를 그만두게 돼서 당나라 군대를 그만두니까 예전에 그렇게 가난하던 시대에 끼니조차 잊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거죠 정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끼니조차 잊기가 어려울 정도였지만 장복우한테 통화달라는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보면 장복우와 정의원이 한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훗날 사이가 틀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 장복우에 대한 기록이 부족해 자세한 행적은 알기 힘드나 엔닌의 기록을 볼 때 신라방 신라인 사회를 이용해 상업에 뛰어들어 국제무용업에 종사했고 당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 해안지역은 이사도와 같은 변진들이 바로로 당나라 조정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인들까지 잡아다 노비로 팔아먹는 해적이 들끓고 있었다 기록대로 단순히 이들이 동족인 신라인을 노비로 팔아넘기는 것을 볼 수 없어서라는 도의적인 이유가 아니어도 장복우로서는 해적 때문에 바다를 통해 오가던 해상교역까지 위협을 받게 되면 장사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상인으로서의 실제적인 계산 때문이기도 했다 이후에 장복우는 귀국했는데 805년 전후에 당나라로 넘어가 828년에 귀국했으니 20 내지 30년 만에 이렸다 그래서 이때는 고대시대는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바다를 두려워하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을 꺼려하던 그런 시대에 장복우는 그 바다를 누비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고 그래서 큰 불을 누렸고 그 장복우 자신은 중국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에 군대 생활도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복우가 기병이었기 때문에 당시 서남해안 지역섬에 목장을 운영하던 신라 귀족의 생활과 연관시켜 목동 출신으로 보인다고 전쟁사 교양서적을 열어낸 서영교는 단정하듯이 썼는데 통일신라에서 지금이 전남, 경남에 이르는 남해안 여러 섬에 목장을 다소 운영한 것은 맞지만 섬 출신이라는 이유로 목동 출신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가 장복우의 고향이라는 주장도 있다 청해진이 있었던 지금의 완도군 장도는 장군도 또는 조음도라고 불렸는데 장좌교 서북쪽 100미터의 장좌교국을 거슬러 올라가면 왼쪽의 동백나무숲 언덕에 6개의 무덤이 있고 목 없는 시신이 묻힌 한기가 장복우의 것이고 나머지는 장복우의 양친과 선대의 것이라는 전성이 있으며 장복우는 반농반으로 먹고 살던 그의 아버지를 따라 장도 바깥쪽 바다에서 고기잡이 노적기 수영을 베고 활과 창으로 무술을 연마하였다는 민간 전설도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복우의 고향이 완도청해진이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장복우의 고향이 완도가 아니고 부안군 부안군 변산반도가 장복우의 고향이라는 그런 설도 있다고 합니다 신라인 장복우와 정년이라는 자는 자기 나라에서 서주로 와서 군중 소장이 되었다 장복우의 나이는 서른 살이고 정년의 나이는 열 살이 젊어 장복우를 형이라고 불렀다 모두 싸움을 잘 하였고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는 데 나라와 서주에서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정년은 또 바다 밑으로 들어가 50리를 걸어가면서 물을 내뿜지 아니하였다 그 용맹과 식시감을 비교하면 장복우가 정년에게 미치지 못했으나 장복우는 연령으로 정년은 기회로서 항상 맞서 서로 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복우의 친구 정년이라는 사람도 아주 식식하고 영감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변천문집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찍 동료이자 의형제인 정년과 함께 당나라를 건너가 그곳에 이건 했던 부분인데요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북 완도에 말이죠 전북 완도의 장군도 종음도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장좌교 서북쪽 100미터의 장좌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왼쪽으로 동백나무숲 언덕에 6기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 6기 무덤 중 한 기가 목 없는 시신이 있다는 겁니다 목이 없는 시신이 묻힌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 없는 시신이 이것이 장복우의 시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라로 귀국 청해진 대사가 되어 동북아의 해상팩권을 장악하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시작한 제가 47문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